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죠. 지금 푸셔 밟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 팀장님이랑 김 팀장님 중에서 효율이 더 높으신 분한테 저희가 포상휴가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휴가 하게 되면 1시간, 1시간 먼저 조기 퇴근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 혹시 허락 가능하신지 가세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1시간 조기 퇴근을 허락하셨고 그럼 저는 박 팀장님과 김 팀장님의 승부를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두 팀장님들을 모이게 해봤는데요. 오늘 무슨 컨텐츠인지 알고 오신 건가요? 네. 무슨 컨텐츠인가요? 홀리젤로 반지 만들기. 오, 제가 오늘 두 팀장님들을 모으신 이유는 팀장님들끼리 대결을 붙여가지고 아주 재미난 컨텐츠, 무려 1시간 조기 퇴근 건을 짜내왔습니다. 지금 박수 쳐주셔야죠. 조가 해주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폴리젤로 반지를 만들 건데 각자 이제 디자인 준비를 미리 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폴리젤로 반지를 만드는 영상을 찍을 건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자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준비 퇴근은 내꺼! 한 가지 강구한 부분이 네. 저는 퇴근을 해봤자 육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 쉬운 것만이 아니고 아, 그러시네요. 오늘 승부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있다는 아, 마음을 비우신 분이 지금 저기 생활 보이실까요?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팀장님들의 폴리젤 만들기 대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생활 진짜 대박이다. 찜장이 되게 감성적이시다. 저거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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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막 다니는데 이걸 따고 있으니까 편타가 조금 왔어요. 혼자 가줄 거예요. 그쵸, 그쵸. 드릴이 없어서 너무 짠해요. 그니까요. 아, 저희 육아노스도 드릴 하나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자님들, 아니 고객님들 저희 드릴을 해볼까요? 박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육아노스가 후보 회사니까 네. 맨락에도 만든 제품이고 그쵸. 언젠가는 꼭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가 장인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장인 밑에 속해져 있는 장인 두 분께서. 그쵸. 지금 박 팀장님은 안에까지. 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네. 두께가 균일하지가 않아서 반쪽면소 갈락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박 팀장님 지금 공방 오신 거 같으신데요? 지금 반쪽 공방 오신 거 같으신데요. 그렇죠. 지금 반쪽 공방인 거 같아요. 촬영을 끝냈는데 다시 켰습니다. 이 분들이 안 내려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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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내려놔요. 네. 아이고 오빠. 내가 내 거 뒀다고 하니까. 약간 질 수 없지. 나도 더 가라. 팀장님한테 질 거 같아. 팀장님한테 질 거 같아. 팀이 진짜 잘하면 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떡해. 와. 자존심 상당한 다. 하하. 농색의 비전의 비전의. 우와. 우와.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내 자존심에 있을 거 같지. 팀장님 지금 방금 그 눈길이 약간 견제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네. 이게 처음 해보기 때문에. 오. 자꾸 쳐다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꽃을 기깔난 걸로 갖고 오셨다. 진짜 예쁘죠. 그러니깐요. 아니 저 심지어 약간 흔한 색이 아니라 약간 부르는 데가 보랏빛 나는. 여름 풀복? 네. 아까 제가 출근하는 길에 차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차에서 얘를 쳐다보느라고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저거 색감은 진짜 우와. 지금은 살짝 반지 결이 두 분 다 비슷하셔가지고. 이게 저거랑 박팀장 팀이 취향이 그렇게 반대되는 상의가 아니었고. 그니깐요. 대상도 결정할 때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분 다 아무지게 이 쪽에서 꽃 준비하셔가지고 저렇게 프린팅을 해 오셔가지고. 자개를 이용할거든요. 자개가 핏 때문에 쪼갤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